재개발 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의 나머지가 발견됐습니다. 유전자 감식 결과 시신은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남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이 여성의 동건담인 59살 A씨에 대해 구속명장을 신청했습니다. A씨는 지난 7일 오후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사체 일부를 들고 나가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남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이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.